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승입니다. 자 이제 현대사 마지막 시간이죠. 현대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일본 놈들이 일제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일제가 한 번도만 점령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뭐 37년의 중일전쟁, 41년의 태평양 전쟁, 그리고 히틀러 다 아시죠 히틀러. 히틀러가 시작한 세계 2차 세계대전의 일본도 독일과 히틀러 편에서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히틀러를 갖고 있는 나치당 독일이 유럽 전역을 전쟁터에 몰아넣었고 이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제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다 만들어버렸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미국까지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대전에 가담하게 되면서 일본을 물리치고 결과적으로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폐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우리는 어땠냐?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폐전했기 때문에 일본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은 자연스럽게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훌륭하신 독립운동가분들이 목숨 걸고 핏땀 흘려서 독립을 하는데 일조를 버튼 건 맞으나 어쨌건 저 어쨌건 미국의 힘이 가장 컸기 때문에 독립하는데 미국의 힘이 가장 컸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리부터 해방됐다고 해서 바로 우리 뜻대로 우리 맘대로 정부가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요. 1945년 8월 15일날 해방되는데 1948년 8월 15일날 우리 이제서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공부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45년에 해방되고 나서 바로 정부가 수립돼서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이 존재한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3년여 기간 동안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요. 보통 이 3년여간의 시기를 꼭 한 문제는 출제하곤 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생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게요. 광복 전후의 활동 광복 직전의 활동 한국 독립당 조선 독립 동맹 조선 건국 동맹 여기서 뭐를 발표하죠? 건국 강령을 반포하죠. 무슨 말이냐? 광복 직전이면요. 아직 광복할 때는 해방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해방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할 것이다. 우리가 그에 맞춰서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정부를 수립해야 되고 국가를 건립해야 되는데 건국해야 되는데 어떤 국가를 건립할 것인지 건국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우리가 중요하게 따를 건 아니고요. 실제로 건국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단체가 어디냐라고 하나를 꼽는다면 무조건 무조건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부족이 나오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은 한 달 정도 임팩트 있게 한 달 정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 지도자들이 누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승만 맞아요. 맞아요. 김구를 빼놓을 수는 없죠. 뭐 그리고 뭐 김원봉 뭐 김규식 뭐 조소왕 뭐 여러 명의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있죠. 근데 그들은 다 어디 있었냐면요. 다 해외에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 있었고 김구 선생은 중국에 있었거든요. 그럼 과연 국내에서 해방되고 땡! 해방되고 났습니다. 그럼 이승만이랑 김구가 갑자기 타임머신 뭐 축지법을 써가지고 갑자기 한반도에 도착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그들이 오기 전에 과연 누가 이 정치 세력을 결정해서 이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운용이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운용이라는 이름이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에서야 김구, 이승만을 주로 이렇게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루잖아요. 선생님들이 중학교 때 설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민중들 이 대중들에게 각인됐던 사람들은요. 이승만, 김구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여운용 선생의 인지도가 훨씬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주축이 돼가지고요. 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언제 만드냐면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자마자 땡 하고 만듭니다. 이분이 먼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1년 전에 해방된 1년 전에 만들어서 이 건국준비활동을 하고 있었다가 딱 해방되자마자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과연 무슨 활동을 했었냐. 물론 건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여운용 선생은 뭐 이랬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보겠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실제로 이들의 활동이 제일 주력했던 거는 바로 치안유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습니다. 정부가 없어. 지금 일본 놈들이 불어나고. 내가 지금 누구를 폭행하거나 누구를 절도하거나 누구 돈을 훔치거나 절도하거나 뭐 강도시설을 하거나 나를 처벌할 수 있는 주체가 있습니까? 이 국가, 정부가 존재해야지만 이게 뭔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이 정부가 없는 거죠. 국민들만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안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해방된 조국에서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분이 나선 거죠. 그게 바로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9월달이죠. 한 달 뒤에 이제 미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군정을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요. 이 3년의 시간을 3년여간의 시간 있잖아요. 45년부터 48년까지 3년의 시간을 우리는 미군정 집권기라고 합니다. 미국 군대의 정부예요. 미국 군대가 정부 역할을 3년 동안 대신해준 겁니다. 우리가 정부를 세우기 전까지. 이 미군정이 9월달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요. 한국에 있는 모든 단체들. 자기네가 우리가 정부다라고 생각하는 단체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예. 아예 인정하지가 않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활동은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을 이렇게 치안에 설치하고 초창기 치안 유지를 했다. 까지만 배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미군정이 들어오고 나서요. 이제 정당을 만들기 시작해요.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 그냥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만들어도 좋겠는데 아닌데 난 이렇게 만들 건데 나는 우파적 색채를 띈 정보를 만들 거야. 아니야. 나는 좌파적 색채를 띈 정보를 만들 것이야.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들은 뭐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나 정보 만들 거야. 라고 하면 됩니까? 자기랑 뜻을 간진 동지들을 모아서 하나의 정당을 설립해야 되는 거죠. 모임을 갖는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있습니다. 우파적 색채를 띈 정당이 다섯 개가 있었고요. 좌파적 색채를 띈 정당이 대표적으로 세 개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실 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초대 대통령이 되는 우리 이승만 박사 이분이 주도적으로 만든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단체를 지금만큼은 이번은 기본 강의 시간이니까 이것만큼은 가져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잡했다. 정부 가술이 뜨는데 엄청나게 복잡했다. 아직 헌법이 있기 전이었잖아요. 어떤 헌법을 만드실 것인가 막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정부 수립 과정입니다. 정부 수립 과정이 뭐라고 그랬죠?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 그 3년여 기간 동안 어떠한 논의가 있었고 어떠한 과정 속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을 무조건 각인시켜야 됩니다. 보통 이 3년여간의 시간 있잖아요. 제가 지금 3년여간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3년여간의 시간에서는요. 무조건 흐름 문제 그러니까 문제로 나온다면 순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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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가 어떤 말을 했었는데 어 그러면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 사건 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 그리고 나서 정부가 수립됐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45년 8월 15일날 광복이 됐는데 한 4개월 뒤에 45년 12월 달에 뭐 여러분 날짜는 중요하지 마세요. 흐름만 잡아요. 흐름만 잡는 겁니다. 모스크바에서 3국 외산회의를 엽니다. 모스크바가 어딥니까? 저기 러시아의 수도잖아요. 러시아에서 그 당시에 2차 세계제 승전국이었던 미국 소련 영국 이 3개 국가의 외교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상 그 외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해요. 저 한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거 국가를 어떻게 세워야 되지? 어떤 색깔의 국가를 세워야 되지? 당장의 저거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한반도에다가 국가를 만들어주지? 라고 논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요. 야! 오케이. 지금 현재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과 소련이니까 그럼 미국하고 소련하고 서로 협상을 해봐. 그 당시 왜냐면요. 한반도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딱 우리가 해방되자마자 미국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근데 북쪽에서 소련이 들어옵니다. 둘이 갈라놓은 게 38도선이에요. 아직 국가가 하나의 국가로 성립되진 않았었잖아요. 막 치열한 다툼 속이었죠. 여기서 오케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반도의 국가를 어떻게 수립할 건지? 거기서 논의해. 라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말한다는 거죠. 그럼 둘 중에 순서가 어떤 게 먼저예요? 아! 당연히 이게 먼저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아!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해라! 그래서 거기서 논의해봐라! 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다음에 바로 이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엽니다. 1차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그러죠. 약 3개월 동안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소련이 원했던 건 뭐예요? 어떤 국가를 수립하기 원했을 것 같아요? 소련이 무슨 국가인데? 공산국가였잖아요. 이 한반도에 공산국가를 수립해야 돼? 미국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야! 자유민주주의를 수립해야지. 우리 입맛에 맞는 이렇게 논의하다 보니까 서로 아예 타협점이 접점이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있던 우리 이승만 박사께서 이분은 이제 정치가 99단이거든요. 이분은 정치가 99단이에요. 이승만 박사하고 나섭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봐라! 이거 논쟁이 될 것 같아 지금? 야 소련하고 미국은 절대 서로 타협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남한은 미군정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일단 수립하고 나서 이 하나 된 국가, 이 통일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읍 발언입니다. 다시 모스크바 3국 외상위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하죠. 왜? 한반도에 어떤 국가를 수립할 건지 논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에 따라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했더니 둘이 소련과 미국이 논의가 안 되는 거야. 이걸 보고 있던 이승만이 오케이 둘이 타협하지 않겠다.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자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미친 소리 아니냐? 이게 한반도가 이거 어떻게 하나 된 나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 있잖아요. 북한하고 한반도가 있는데 지금 뭐 통일해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통일하면 안 된다고 뭐하러 북한하고 통일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당시 상황은 이런 논쟁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원래 하나였다니까 그냥? 이거야 지금 따지면. 남한에서 야 이 충청도 북쪽에 충청도 경기도 서울 강원도는 우리 다른 나라로 하고 전라도 경상도는 다른 나라로 해. 이거 누가 이거 누가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고요. 민족 지도자들이 어땠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어떻게 무슨 나라를 쪼개냐. 라고 하면서 안 되겠다. 제가 우파랑 좌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타협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굴 것 같아. 중도파들이지. 좀 약간 우파적 색채를 띄는 중도파 중도우파. 좌파지만 중도적 색채를 띄는 중도좌파.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 좌우 합작위원회입니다. 야 지금 좌랑 우랑 서로 싸우니까 나라가 갈라질 것 같잖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중도파끼리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룩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자라고 하면서 우리 아까 여운형 선생님도 봤죠. 그분이 중도좌파였거든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들이랑 같이 임시정보에서 활약했던 김식 선생. 이분이 중도우파였어요. 그래서 중도우파 김규식. 중도좌파 여운형. 이 두 분이 모여서 좌우 합작위원회를 만듭니다. 왜? 하나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왜? 미소공동위원회와 정읍 발언 때문에. 이게 결렬되고 이것 때문에 단독정부 수립하고 주장했으니까. 이거 보면요. 처음에 미군 정도요. 지금이야 우리가 남북한 갈라지는 게 당연한 인식하겠지만 그 당시 미국만 하더라도요. 이거 어떻게 자기 꼭 쪼개먹을 생각. 북한은 소련이 가져가고 남한은 미국이 먹겠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아직 협상도 안 되고 있는데. 좌우 합작위원회에서 한번 해봐. 미군이 여기 초창기에 지지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소련과 대립하게 되면서. 더 대립하게 되면서. 그 지지를 철회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결과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되는 게 없어. 지금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빨리. 자 그러자. 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다시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협상하자. 그러나 이거는. 아예 뭐 한 국가를 수립하고자 시도조차 못하고. 아예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아 머리 아프다 진짜. 한반도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어차피 소련 애들하고 협상도 안 되는데. 그냥 우리 세계국제연합기구인 UN에서 넘기면 안 될까. 그래서 UN에서 넘겨버립니다. UN 총회를 열어서요. UN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야야야야. 한반도 있잖아. 거기가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실시해. 총선거가 뭡니까.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뭐를 해야 돼. 헌법을 제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국가를 수립할 것인지.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총선거를 실시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자 볼게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3년 동안 미군정은 남쪽에서 영향을 행사하고. 북쪽에서 소련이 행사한다고 했잖아요. 이미 3년 동안 여기는. 공산화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기는 3년 동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서. 공산화를 완벽히 거의 저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선거를 실시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남한의 인구가 북한의 인구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대 2 상황이야.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를 이 상태로 해봅니다. 남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거 많잖아. 그죠? 그럼 국회의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남한에서 이런 자유민주주의적 색채를 띈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는 공산국가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헌법을 만드는데. 자유민주주의국 헌법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김일성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김일성이 바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입구 거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야?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선거관리위원단을 파견해드렸는데 우리는 선거 안 한다! 라고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 소총회로 다시 넘겨버립니다.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게 이건데 이게 북한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북한에서 거부하자. 다시 조그맣게 빨리 열어가지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역사의 비극이 여기서 출발된 겁니다. 지금도 남북한 갈라져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 드디어 이때 발생한 겁니다. 유엔 소총회에서 그냥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정해버립니다. 이때 놀란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우리가 너무 유명한데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바로 김구 선생님입니다. 놀래가지고요. 김구 선생님이. 진짜 나라 쪼개지는 거야? 남북한 갈라지는 거야? 안 되겠다.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김일성이랑 협상하고 올게 하면서 남북협상을 제시합니다. 김구가. 그래서 직접 평행에 갔다 오세요. 김구 선생님이. 당연히 이미 소련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남한의 북한의 리더였던 김일성도 그러고 남한에서 정치적 행사하려고 하는 이승만도 그러고 다 이미 사전에 이미 끝났는데 뭘.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해봤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 그래서 이것도 결렬되게 됩니다. 이제 남북한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여기서 남북한이 갈라지는 것에서 반발했던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제주도예요. 그 유명한 제주도 4.3 사건 다 드러내보셨죠? 제주도 4.3 사건이 바로 이때 반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는 미군정과 정부에서는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는 것이죠. 거의 7년 동안 진행됩니다. 진압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제도 있고 주민들이 학살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또 10.19 여수순천 사건. 여수순천에는요. 그 당시에 군인들이 있었는데요. 좌익적 색채를 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들이 꿈꾸는 것도 공산화된 국가를 꿈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쪽의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여수순천 사건도 바로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도 4.3 사건, 여수순천 사건. 이게 뭐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일련의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저쨌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하기 위해서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50총선거라고 합니다. 50총선거. 이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는데요. 이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다르게 불러요. 지금이야 우리가 국회의원 하면 국회의원이지. 19대 국회의원, 18대 국회의원이라고 하지. 이 당시에는 1대 국회의원은 될 거 아니야? 아닙니다. 헌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재헌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들의 임기도요. 처음에 2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임기가 4년이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냥. 그 당시에는요. 재헌국회의원. 이들만 딱 2년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할 역할은 국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싸우고 이게 아니라 빨리 국가를 수립해야지. 어떤 국가를 수립할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승만이 선출됩니다. 이승만이 1대 대통령은 맞는데요.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우리가 직접 선거에 의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간접승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게 대통령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이제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게 되고요. 1945년 8월 15일 날 한 달 뒤에 정부, 대한민국 국가를 딱 수립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남북한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헌국회의원들은 어떤 활동을 했었냐. 당연히 7월 17일 헌법을 만들어서 국가를 수립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일체 치하 35년 동안, 36년 동안 우리가 통치받으면서 시급히 이걸 해결해야 될 무엇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엇인가를 빨리 법으로 제정해놓습니다. 대표로 4개가 있는 겁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국가보안법, 농지기헌법, 규정재산서리법.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두 개만 가져갈게요. 가장 중요한 사건. 자 보세요. 36년 동안 일체 치하에서 통치받다가 이제 우리가 독립하게 해서 국가를 수립하게 된 겁니다. 가장 먼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뭐죠? 친일파 새끼들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본 놈들한테 빌못하죠. 우리 국민들 피를 쩍쩍 빨아먹던 놈들이 있잖아요. 그걸 처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박수쳐야 될 일이죠. 반민족행위처벌법이라고 합니다. 반민족, 반민족이 뭐야? 반민족행위가. 이 친일파 놈들의 행위를 반민족행위라고 그러잖아요. 민족이 반하는 행위.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당시요. 잘 볼게요. 우파와 좌파가 지금이야 대한민국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좌파, 좌파라는 말을 쓰긴 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는 현재 좌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우파예요. 우파 내에서 우파 내에서 좀 좌쪽이 귀로지냐 우쪽이 귀로지냐 뿐인 거지 지금 우리나라는 좌파가 없습니다. 그 당시 좌파라면 공산주의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근데 그 당시에요. 미군정 시기에서 딱 한 번도에 내려왔는데 이 좌파랑 우파랑 서로 특히 좌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군정이요. 이 좌파를 제압해야 되는데 왜? 우파적 색채를 때 국가를 수립해야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좌파를 제압해야 되는데 누가 필요한 거야? 경찰이 필요하죠. 근데 그 당시 경찰이랑은 뭐야? 이 경찰에서 침입하들 아닙니까? 일제치에서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경찰들 아니에요. 이들을 그대로 등용해요. 미군정이. 역사의 비극이죠. 그러면서 이 침입 경찰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거야. 3년 동안 이들이 엄청나게 활동해요. 좌파를 엄청 때려잡으면서. 근데 해방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반미적기 처벌 만들었는데 이거에다 처벌당해야 되는 존재가 누구야? 이들이잖아. 이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반발을 하죠. 그리고 이들에게 결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초대 대통령한테 이승만과 결탁을 해요. 왜? 이승만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정권의 안정 우리 국가의 안정을 논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야? 자기 정권 유지. 누가 필요한 거야? 힘이 필요하잖아요. 경찰. 그래서 이승만을 위시한 많은 이승만 세력들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대한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프라키 사건, 국회 내에 빨갱이가 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 실행하기 위해서 반민특위를 구성하고 그러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요. 여기를 습격해서 여기 있는 증거들을 다 빼가요. 경탈들이. 그러면서 이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친일파 청산을 지금도 주장해. 이때 안 됐으니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비극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통치당했을 때 우리나라 한반도 있는 땅을 누가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소유했습니까? 아니죠. 일본 친구들이 소유하고 있었죠. 그 토지 어떻게 할 거야? 그 땅들 우리 농민들한테 어떻게 분배할 거야?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농지개혁법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을 실시해요. 그래서 유상매소, 유상분배라는 방식으로 합니다. 뭐냐면요. 일제치하에서 일본 놈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또 남아있는 지주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농사는 누가 짓는 거예요? 농민이. 그런데 고려랑 조선이랑 이어지면서 토지는 누가 갖고 있었어요? 양반들이. 그 농민들은 뭐 했어요? 스스로 자기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자작농이라고 하고 그 양반들 땅에,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의 토지에다가 농사를 대신 지어줘야 되면 소작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이 소작농이었다는 거죠. 이걸 개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요. 일단 우리가 매수를 합니다. 다. 국가에서. 그래서 지주들의 토지를 매수하는 거야.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로 다 가져가면 가져옵니다. 그리고 유상으로 분배하는 거야. 이 토지개혁입니다. 어, 나라 성공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결과가 어땠냐. 농민들이 이제 소작농이 소멸하게 되는 이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게 바로 농지개혁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시급할 일이 딱 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는 일본 놈들, 친일파 놈들 제거하는 거 또 하나는 빨리 토지개혁해서 우리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두 개를 바로 재원국회에서 활동했다. 재원국회에서 했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5월 달까지 와, 우리가 나름대로 재원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배웠던 반민족개혁의 전법, 농지개혁법은 바로 이 시기에 실시한 거죠. 근데 역사의 비극이 도래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야? 6월 25일. 그래서 우리는 6.25전쟁으로 이 전쟁을 기억하고 있죠. 역사의 비극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6.25전쟁에 대해서 사건, 사건 하나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철학적으로 논쟁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순서 문제를 물어봅니다. 처음에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고요. 남쪽으로 침략하게 되는 것이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하고 우리나라는 수도를 부산으로 임시수도로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게 되는 거죠. 제가 지도로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38도선이 그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북한이 내려오는데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서 아주 그냥 군사적으로 굉장히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북한에서 소련에서 무기 지원받고 이래가지고요. 우리가 밀렸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에 낙동강이 하나 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버립니다. 수도는 여기였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전세를 역전하게 되죠. 왜?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도 나왔었죠. 그래서 미군정, 그러니까 유엔군이 도와주면서요. 미국이 특히 도와줬죠. 그래서 와가지고 인천 상륙해가지고 허리를 끊어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회복했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북쪽으로 올라서 하나 된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또 얼마나 또 기회야. 하나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웬걸? 여기까지 우리가 다 점령했었는데요. 누가 들어오는 거야?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지. 중공군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밀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땅을 뺏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흥남철수 그리고 일사후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시험에서요. 흥남철수 일사후퇴 나오면요. 언제야? 아! 밀렸다가 쳐들어갔다가 다시 후퇴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야. 항상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흥남철수 일사후퇴하면 우리가 후퇴하는 거니까 처음에 후퇴한 줄 알아?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밀고 올라갔다가 다시 후퇴할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조사건입니다. 그다 결국에 우리가 다시 서울까지 뺏겼다가 서울을 다시 탈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서만 딱 이 라인에서만 딱딱딱딱딱딱 해서 전쟁이 벌어져요. 여기서 전쟁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요. 고지전이라고 해요. 영화 고지전 있죠. 영화별 우리 고수 신학윤 씨가 주요매를 맡았던 그 유명한 영화 아주 잘 맞는 영화입니다. 시간 나면 보세요, 여러분. 이 고지전을 전개하는 거죠. 이게 2년이야. 그러니까 전쟁이 3년이었으면요. 1년 동안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야. 이렇게 유명한 사건들. 나머지 2년이 뭐였냐면 이 앞에서만 서로 땅따먹게 하는 시대가 발생합니다. 전망에 있는 우리 불쌍한 군인들만 죽어나갔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 이도저도 안 되자 그냥 오케이 휴전하자 라고 하면서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이 먼저 쳐들어오자 우리가 도망갑니다. 부산으로 도망가요. 우리가 밀려요. 군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유엔군이 도와주면서 미군의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격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북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북진하는 과정 속에 안 좋은 게 또 중국이 북한을 도와줍니다. 중공군이. 그러면서 북한이 내려오면서 있었던 우리 과정이 흥남철수랑 일사후퇴였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38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약간 약간 이렇게 싸우는 전개하는 과정이 벌어지는 게 이걸 고지전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휴전협상을 체결하였다. 3년간의 전쟁에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죠. 6위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이제 미군정도 끝났고 재헌국회도 끝났잖아요. 이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현대의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울 차례가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